평생 수영장의 컴퓨터를 한 가닥 여기는 진짜 괜찮아 근데 진짜 만화책까지 안해 자 구현송아 자 들어갑니다 한 한 가닥 제목만 조금씩 해주세요 한 가닥 옛날 옛적에 머리카락을 한 가닥만 가진 소년이 있었어요 흥 어 미안하다 아 아 겨울에 겨울바다가 참 보인 거긴 우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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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. 대중 야 정국아 목만 한번 태울까? 등에 뭐가 없어요? 여기 지붕 위에 한번 보자 가자 아 야 뭐 없어요? 야 사람 찾았다 뭐야 이거 야 뭔데 저희 찾았다 아 아 아 아 아 아아... 야옹요옹 아 야옹요옹 아으... 여러분들한테 사실 그렇게 잘 해왔다고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동안 계속 이렇게 기다려 주셨다는 게 너무나 영광이고 기다려 주셨다는 게 너무나 영광이고 감동스러웠고 여러분들이 한편에 영화를 따라 지고 싶은 날 문을 하나만 빌자 너의 맘속이 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눈을 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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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 아, 잠시만 못했거든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아, 잠시만 이거 남자 장사가 아닌데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니야? Until the day I see you again in front of me with joy and with happiness I hope I can see you again soon I hope I can see you again soon 기다림이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힘들 것 같지 I won't be I won't be I won't be as you know you are in this deep 阱 You who are in this deep 3시 붙이면 안 될 것 같은데? 아 지금 팀 댄스 지금 아 그거 잠시만요 그러면은 뭐야? 매번 상처받고 집 밟아도 네버 나도 상처를 지배하도록 나 입숴라 그래 괜찮아! 진짜 최근에 불렀어 상처를 치료해야지 사람 어디 없나 야 정국이가 잘하는데 잘하지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두다가 끊임없이 덧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인게 무서워 나 잊혀질까 두려워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두다가 끊임없이 덧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인게 무서워 나 잊혀질까 두려워 외톨이 맘에 문을 닫고 슬픔을 등에 쥐고 살아가는 바보 두 눈을 감고 두귀를 막고 평커도 속에 내 자신을 가토 395월 1년 내내 범호하는 내 영혼을 준자 길을 잡은 제스쿠로 몰아치는 허리케 졸라맨은 허리끈에 방금감은 상실하고 기리리리 소리꾼 내 안에 숨어있는 또다니는 왔어 내 마음을 감고 그대와 떠나가듯이 말했었지 너는 곁에 있어도 있는게 아닌거 같다니 막이 엄마한테 비켜버리는 왜 어떻게 나와 이게 왜 날아오 왜 그럴까 이게 어떻게 날아오 안녕 오늘이의 첫 번째는 우리의 첫 번째는 그 머리카락에 내 얼굴에 부딪히는 게 귀찮고 싫어가지고 쓴 거들 자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갈려라 In 2022 We wanted we we want to focus on We want to focus on Yeah I'm deeply touched by my By this world I so appreciate your love Thank you army thank you image thank you we pop up There we go